자 여러분 이번에 다룰 부분은 자 여러분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사회문화의 핵심 난관 뭡니까 여러분 아 선생님 사회문화 너무 좋은데 표풀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표풀이의 어떤 기초부터 좀 이게 차근차근 야심차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풀이 기초 1번 보시면 자료는 참고로 여기 여러분 그 유튜브 링크나 뭐 이제 카드나 아니면 자세히 보기에 이제 넣어드릴 테니까 이제 뭐 그 자료 안 보시고 사실 영상만 보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이 자료 이렇게 뽑아서 이제 직접 해보면서 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자료 다운받아서 이제 뽑아서 출력해가지고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제 들어가보면 자 첫 표기 기초 1번 자 뭐냐면 절대수와 상대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수와 상대수를 구분해라 자 절대수와 상대수가 뭐냐 절대수는 자 몇 원 우리가 좋아하는 뭐야 이 쩐 아니야 몇 원 몇 달러 그리고 이제 사람 수를 나타내는 몇 명처럼 비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떤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게 아닌 이런 절대적인 수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수 절대적인 수 그래서 절대수는 그 기준이 되는 자 그 기준을 모집단이라고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모집단과 상관없이 크기를 서로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원 몇 명 이런 거는 이 절대적인 수이기 때문에 모집단과 상관없이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는데 자 상대수 같은 경우는 상대수는 이게 퍼센트죠 대표적으로 퍼센트처럼 자 모집단 혹은 분모 혹은 기준이라고 하는데 모집단 분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를 상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를 뭐라고 한다 상대수라고 한다 상대수 자 그러면 자 모집단이 다르다면 모집단이 다르다면 자 상대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상대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절대수가 늘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모집단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계산이 가능하다 자 이게 뭔 얘기냐 다음 장에 예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걸그룹 각 멤버가 차지하는 팀 내 매출 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넣어놨어요 요새 가장 잘 나가는 거 뭐야 블랙핑크랑 에스파 아니야 물론 뭐 많이 있죠 또 요새 뭐야 대세 또 보죠 아이부도 있고 또 뭐야 어? 저기 고만 얘기해야겠다 잘 모르니까 저 하여튼 여러 걸그룹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냥 좋아하는 블랙핑크랑 에스파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블랙핑크에서 제니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40%라고 해볼게요 40% 지수가 차지하는 매출이 3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파에서 카리나가 차지하는 매출이 45% 윈터가 차지하는 매출이 37%라고 해보자 자 그럼 퀘스천 1 자 카리나가 제니보다 매출이 높은가 어?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어때? 그러니까 카리나가 어? 제니보다 매출이 높은가 카리나가 에스파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거지 매출은 뭐야? 매출은 절대수잖아 절대수 어? 여기 나와있는 거는 매출 비중 이건 뭐야? 이거 상대수지 상대수 그러니까 상대수가 더 높다고 해서 매출이 더 높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불핑이 에스파보다 전체 매출이 훨씬 더 크다면 어? 제니가 40%라고 해도 카리나가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파의 매출이 100억이고 블랭핑크의 매출이 200억이라고 하면 그럼 카리나는 45억을 번 거고 제니는 80억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 크기 기준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퀘스천 원 카리나가 제니보다 매출이 높은가 이거는 알 수 없다가 됩니다 알 수 없다 자 우리 표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알 수 없다들을 잘 제끼시는 게 핵심입니다 알 수 없다 틀리다는 아니고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제니가 지수보다 매출이 높은가 자 근데 제니와 지수는 어떠냐면 같은 모집단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모집단 블랙핑크라는 같은 모집단에서 매출 비중의 제니는 40% 지수는 35%죠 같은 모집단에서의 40% 35%니까 같은 모집단에서의 상대수 가지고는 절대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하면 제니는 40억 지수는 35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니가 지수의 매출이 높은가 이거는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야 이거 뭐 직관적으로 이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3번 윈터가 지수보다 팀 내 매출 비중이 높은가 여러분 팀 내 매출 비중이 높은가는 이건 상대수를 물어본 거야 상대수 팀 내 매출 비중이 높은가 여기 나와있는 게 팀 내 매출 비중이잖아 이건 상대수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교해주면 돼 자 지수가 팀 내 매출 비중은 35% 윈터는 37%죠 그러니까 윈터가 지수보다 팀 내 매출 비중이 높다 이거는 예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수를 물어봤으니까 상대수가 나와있으니까 오케이 자 퀘스천 4 만약 브리핑이 에스파보다 팀 전체 매출이 2배 높다면 브리핑이 아무래도 뭐 지금 좀 높겠죠 월드스파고 하니까 2배 높다면 제리나 제리가 아니라 제니와 카리나 중에 누가 매출이 높은가 이거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건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집단 크기가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브리핑이 에스파보다 2배 많다면 자 예를 들면 여기 200억으로 잡고 이럴 때는 그냥 얘를 이렇게 임의로 잡아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2배가 된다면 제니는 얼마를 번 겁니까 80억을 번 거죠 그리고 이제 카리나는 얼마를 번 겁니까 45억을 번 거죠 근데 뭐 100억, 200억으로 해도 되고 20억, 10억으로 해도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브리핑에게 가중치 2배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중치 2배가 된 브리핑에서 제니는 40%고 에스파에서 카리나는 45%니까 제니가 더 많이 벌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니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시죠 자 이렇게 절대수와 상대수 구분하는 거 모집단이 어떤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게 나타내는 수치가 절대수인지 상대수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문제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 그리고 상대수라면 그 기준이 되는 모집단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근데 난 이거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야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심지어 초등학교 때 다 떼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도 한번 가본다 자 증가율과 감소율의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가한 비율입니다 자 증가한 비율이니까 이것은 처음 출발할 때 첫 값에서 처음 주어진 값에서 그 얼마만큼 얼마만큼 비율로 늘었느냐 얼마만큼 비율로 늘었느냐 그래서 처음 값이 기준이에요 처음 값 그래서 처음 값 분해 그 다음에 이제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게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 된다 곱하기 100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야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렵지 아 근데 이제 쉽어 자 봐봐 A에서 B만큼 늘어나서 C가 되었다면 A분의 B 곱하기 100이 증가율이다 자 A에서 자 어떻게 됐어 B만큼 늘어나서 어떻게 했다 C가 되었다면 A에서 B만큼 늘어나서 C가 되었다면 A 중에서 얼마만큼 늘었느냐 그래서 A분의 B 곱하기 100이 증가율이다 여러분 이 증가율 감소율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출발이 어디냐 이거야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 이거야 출발점이 기준이야 출발점 A에서 출발해서 B만큼 커져서 C가 됐다 그럼 A분의 B가 뭐가 된다 증가율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원 100만원이 있었는데 내가 뭐야 투자를 해가지고 낄낄낄 얼마야 50만원이 늘었다 그래서 얼마가 됐다 여러분 150만원이 됐다 150만원 자 그럼 증가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증가율은 100분의 50이 되는 거죠 자 이 100분의 50이 돼서 증가율은 몇 프로가 된다 증가율은 곱하기 100 해주면 50%가 된다 오케이 자 어디가 출발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가 출발인지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뭐 내가 20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수익을 냈다고 해보자 이번에는 자 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자 어떻게 됐어 50만원이 늘었어요 자 그럼 얼마가 됐어 250만원이 됐어 이럴 때 증가율은 얼마가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200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200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50만원이 늘었지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 자 이때 증가율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가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수학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이런 데도 이해를 못했으면 여러분 안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잘 해주셔야죠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 감소율 갑니다 감소율 여러분 뭐 우리 저기 사회탐구하는 친구들 수학 수포자들 많긴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 이 정도는 오케이 자 감소율은 뭐냐면 감소율도 똑같아요 자 언제나 출발점이 기준이야 그래서 처음값 처음값을 분모로 잡고 분자에 들어가는 건 처음값에서 낮은값을 빼준 겁니다 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감소율이다 자 풀어서 해보면 a에서 b만큼 줄어들어 c가 되었다면 a분의 b 곱하기 100이 감소율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a에서 어떻게 됐어요 b만큼 줄어서 c가 됐다면 자 감소율은 어떻게 된다 a분의 b 곱하기 10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똑같죠 증가율은 증가한 비율이고 감소율은 뭐야 감소한 비율이야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똑같이 해보자 100만원에서 100만원에서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30만원이 줄었다 마이너스 30이 돼서 얼마가 됐어 70만원이 됐다 자 그럼 감소율이 어떻게 되느냐 감소율은 100 곱하기 죄송해요 100 곱하기가 아니라 자 100분의 자 출발점이 100이죠 그래서 100분의 100분의 왜 이렇게 안 나오니 100분의 감소한 정도가 30이죠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거 얼마가 나온다 30%가 나온다 오케이 이해 되죠 출발점이 기준이야 출발점 그래서 100을 분모로 둔다 200인 경우도 한번 보자 200인 경우 자 그럼 200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200인 경우에는 200에서 자 어떻게 30만원이 줄었다 그래서 30만원이 이뤄가지고 눈물을 흘릴까 170만원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 200분의 30 어떻게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된다 감소율은 15%가 된다 이겁니다 자 증가율 감소율의 핵심은 뭐냐면 기준을 어디로 삼을 것이냐 이겁니다 어디로 삼을 것이냐 그래서 그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삼아서 몇 퍼센트로 나오느냐 이게 증가율 감소율 핵심이에요 여러분 감소액은 절대수 그러니까 증가액 감소액은 절대수 오케이 증가액 감소액은 절대수 증가율 감소율은 상대수인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절대수 상대수 구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증가율 감소율 좀 살펴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같은 수치의 증가율과 감소율이 반복되면 처음 값으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 그게 아니라 약간 줄어듭니다 요맨큼 줄어들어요 요맨큼 줄어든다 자 볼게요 자 100만원을 투자해서 1년 후 10%가 증가했어 자 그러면 몇만원이 될까요 자 요금 몇만원이 되냐면 자 그건 몇만원이 된다 자 이거 편집해서 약간 이제 띄어쓰기가 줄어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100만원 투자해서 1년 후 10%가 증가했다 그럼 여러분 얼마 됩니까 110만원이 된다 110만원 요거 110만원 어? 110만원 100만원 투자해서 1년 후 10% 증가하면 어떻게 돼? 110만원 돼요 110만원 근데 다시 1년 후에 다시 1년 후에 뭐야 10%가 감소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자 이거 잘 알으셔야 돼 자 110만원에서 10%가 줄어들었어 100만원에서 10%가 줄어드는 게 아니야 110만원에서 10%가 줄어드니까 그럼 얼마가 줄어드니? 11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11만원 그럼 다시 1년 후 10% 감소하면 여기는 이제 몇만원이 되는 거야? 99만원이 되는 거야 99만원 그래서 어떻게 돼? 처음 100만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약간 뭐 한다고? 약간 줄어듭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자 내가 100만원 투자를 했어 자 100만원을 투자한 거야 100만원 100만원을 투자했다 자 그래서 뭐야? 10%가 증가했다 그래서 10% 증가 10%가 증가하면 100만원에 10% 증가한 거니까 얼마가 증가해? 10만원 증가한 거야 10만원 그래서 얼마가 돼? 110만원이 되죠 110만원 오케이? 110만원 된 거야 110만원이 됐는데 그 1년 후 또 어떻게 된다? 1년 후 어떻게 된다고? 10%가 감소한다 이번엔 10%가 감소한다 근데 이번에 10% 떨어질 때는 110만원의 10%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몇만원이 떨어지는 거야? 11만원이 떨어지는 거야 11만원 자 그러면 얼마가 된다? 99만원이 된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비율만큼 늘었다 줄으면 원상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어떻게 돼? 약간 줄어듭니다 약간 줄어듭니다 오케이? 이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처음보다 뭐 한다? 약간 줄어듭니다 이 거꾸로 저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소율이 먼저 있었고 증가율이 있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엔 감소율 먼저 해보자 자 100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 된다 자 그럼 얼마가 된다? 90만원 되죠? 90만원 마이너스 10%니까 마이너스 10만원 아니야 자 이번에는 또 이제 10%를 어떻게 해보자? 올려보자 올려보자 이거야 이거 이제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10% 10% 올려보자 그럼 90만원에 10% 올라가면 얼마가 됩니까? 99만원 되죠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증가율과 감소율이 반복되든 아니면 똑같은 감소율과 증가율이 반복되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쨌든 뭐야? 처음보다 이만큼 줄어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원상복구되는 게 아니라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이번에는 분자와 분모의 변화율에 따른 A분의 B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와 분모에 따른 자 이런 건 이런 것도 여러분도 이런 걸 다시 직관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튼 자 보면 자 여기 이제 A분의 B를 제가 가정을 해놨어요 A분의 B입니다 A는 분모 B는 분자 자 그러면 A의 증가율 A의 증가율은 뭐야? 분모의 증가율이죠? 분모의 증가율 보다 뭐야?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 분모의 증가율 보다 이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 A분의 B의 크기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죠 증가 오케이? 자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매출 증가율 보다 블랙핑크의 매출 증가율 보다 제니의 매출 증가율이 더 높다면 팀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A의 증가율 보다 A의 증가율이 B의 증가율 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블랙핑크의 매출 증가율이 제니 개인의 매출 증가율 보다 큰 거야 그러면 제니는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줄어든다는 거야 줄어든다 줄어들 수 있어가 아니라 줄어든다는 거야 사실 팀 전체 매출 증가율이 나 개인의 매출 증가율 보다 높다면 내가 팀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어떻게 되나? 줄어든다 이거야 그래서 A분의 B가 어떻게 되나? 이거는 감소한다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 A분의 B는 어떻게 돼? 감소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 오케이? 다시 다시 제니의 매출 증가율이 블랙핑크의 매출 증가율 보다 높다면 제니는 팀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반면에 제니의 매출 증가율 보다 블랙핑크의 매출 증가율이 높다면 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수학적인 원리를 우리 들어갈 필요는 없고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이번에는 감소율의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감소율의 개념 자 A의 감소율 그러니까 분모의 감소율보다 저기 분자의 감소율이 더 크다면 자 A분의 B는 분모가 감소한 것보다 분자의 감소율이 더 크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A분의 B는 분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블랙핑크가 매출이 줄어든 비중이 있어요 블랙핑크의 매출 감소율보다 제니 자체의 감소율이 더 커 그러면은 제니는 어떻게 돼? 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분모의 감소율이 분자의 감소율보다 크다면 이 분자 분모가 더 많이 쫙 쪼그라든 거야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매출이 확 줄어들었는데 제니도 줄긴 줄었지만 감소율이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야 그 팀 전체 감소율보다는 좀 클 때 팀은 예를 들면 전체 매출이 20% 감소했는데 제니 혼자는 그래도 매출 감소율이 20%는 안 된다 예를 들면 10%만 감소했다 그러면 제니의 감소율이 팀 전체의 감소율보다 적기 때문에 차 팀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그래서 A분의 B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근데 뭐 앵관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해된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분자와 분모율의 변화율에 따라서 A분의 B라는 것 이 비율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백분율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분율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해요 퍼센트 포인트 자 이건 또 뭐냐 예를 들어보면 이해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자 어떤 비율이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뭐 예를 들면 저 우리 반에서 안경 쓴 사람의 학생 비율이 50%에서 60%로 증가했다고 해보자 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0에서 50에서 60이 된 거예요 50에서 60 50에서 60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50에서 60이 됐으니까 수치로 따지면 수치로 따지면 어떻게 돼 50 중에서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10이 증가한 겁니다 50 중에서 10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 얼마가 된다 이게 20%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50에서 60이 됐다고 10% 증가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50분의 10이 증가한 거니까 이 출발점 50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50 중에서 10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20이 되었다 20%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포인트를 붙여주는 거야 10% 포인트 그러면은 이거는 딱 10% 포인트 수치만큼 이 10% 수치만큼 증가했다 10% 비율이 증가한 게 아니라 10% 수치만큼 증가했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50에서 60이 될 때는 이럴 때는 뭐라고 해? 10%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 포인트 증가했다 그래서 이 100분율 간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20% 증가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10% 포인트가 증가했다 10% 포인트 그래서 이 출제자들이 이제 사회문화 출제할 때 어떻게 돼? 이 10% 포인트가 이렇게 내는 거야 50%에서 60%가 되었다 그럼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럼 마저 틀려? 틀린 표현이야 10% 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20% 증가했다 아직 사회문화에서 이 포인트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을 자주 출제하지는 않지만 대신 이거 많이 출제해요 이 포인트를 쓸 자리에 그냥 퍼센트를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10%가 증가했다 이건 틀린 표현이야 50%에서 60%가 되었는데 10%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은 10% 포인트가 증가했다 아니면 20%가 증가했다 됐죠? 자 또 계속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보면 이번에는 감소율 한번 볼게요 자 1% 아 죄송합니다 2%에서 1%로 감소하였다를 표현할 때도 역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2에서 1이 됐으니까 절반이 감소했잖아 그래서 절반으로 감소하였다라든가 아니면 50%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50%가 감소하였다 2에서 1이 됐으니까 절반 날아갔으니까 절반은 50% 아니야 50% 감소하였다 혹은 반절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떨어진 수치 1에 주목하면 어떻게 해야 돼? 퍼센트 1포인트 감소하였다 자 그래서 뭐야? 1%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이해되죠? 1%가 감소하였다는 뭐라고요? 1%가 감소하였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 자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백분율의 변화는 퍼센트 포인트로 나타낸다 아니면 이렇게 엄밀하게 계산해줘야 된다 2에서 1이 됐으니까 출발점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이 줄었다 2분의 1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50%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마무리인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마무리 자 A 대비 B라는 표현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A 대비 B라는 것 A 지역 대비 B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A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A 대비라는 것은 A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얘기야 A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 대비 B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A분의 B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슥 이제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표풀이의 기초 오늘 상대수 절대수 이런 비율 증가율 감소율 요는 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세한 것들은 또 여러분 문제 풀이 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omez